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하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최근 111회 3교시 4번 문제로 나왔던 정보통신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감리는 정보시스템감리와는 개념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리라는 주제 자체가 워낙에 덩어리가 큰 주제이기 때문에 가져가실 분들은 폭넓고 깊게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러기 어려우신 분들은 깔끔하게 버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가이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문제는 시스템감리라 통신감리를 설명하고 감리보고서 주요 내용을 비교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 통신감리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보고서에서는 다른 보고서들은 명만 들었을 때 추측이 가능한데 좀 들어봤을 때 추측이 어려운 그런 보고서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개념 먼저 보시게 되면 공사에 대해서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감독,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도 등과 관련해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용어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감리와는 조금 개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템감리를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설명을 드리면 통신감리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시스템감리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받으실 때 한 주 혹은 두 주 정도를 현장에 와서 산출물 위주로 확인을 하고 보고서 주고 가는 형태라면 정보 통신감리는 시스템감리의 상주감리와 비슷합니다. PMO적인 역할이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런 시스템감리는 TF와 함께 하지만 통신감리는 이 감리 대상이 수해지는 자체가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 가서 같이 시공사랑 소통을 하면서 발주자와 시공사 가운데서 중재를 하고 같이 나아가면서 현장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듣고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이런 공사에 대해서 발주자에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즉 시공업자가 설계 도서, 설계서나 관련 법규정에 대해서 그대로 시공을 하는지 그대로 만드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하고 시공관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안전관리까지를 지도하는 발주자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도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감리가 지적을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냥 산출물이 나왔는데 그게 잘못됐으니까 당신들이 잘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감리는 자기가 자기 역할을 잘 안 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보면서 한 사람들이 감리원이기 때문에 감독의 역할도 물론 있지만 지도의 역할도 같이 하면서 공사장의 현장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설비와 공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통신설비는 유선이나 무선, 광선과 같은 기타 그런 전자적인 방식에 의해서 정보를 저장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나 선로나 이런 필요한 설비를 말하고 이런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 공사하는 공사를 정보통신공사라고 합니다. 이런 공사가 설계도 수납 규정대로 잘 시공되는지를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감리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항만이나 예를 들면 항공사 항만 배 타고 내리는 그런 부분이나 빌딩을 세운다든가 건축 현장 다리를 세우거나 터널 공사를 하거나 도로에 CCTV를 달거나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이 분야 자체가 넓기 때문에 감리원들이 감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서 그 감리를 수행하기에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법도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이나 터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법들이 다 있고요. 그 중에서도 공사업의 개별공사의 정보통신의 정보통신공사업이 이렇게 일부러 있습니다. 전기나 소방설비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된 주제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리의 역할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신데 추천은 로우.co.kr입니다. 공사 계획이나 공정표를 검토하고 시공 상세 도면의 검토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도서나 시공 도면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시공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한마디로 설계도서 캐드 같은 그런 문서들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공사가 설계도서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행매해지고 있는지 공사 진척도가 좀 문제가 없는지 사용 자제 규격이라든가 적합성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TTA나 같은 그런 기관들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재예방대책이나 안전관리 예를 들면 태풍이 오게 되면 공사가 멈춰야겠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설계 변경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변경이 됐을 때 이 변경을 받을 건지 말 건지 문제가 없을 건지 이런 부분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중공 도서에 대한 중공 확인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보고서를 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리보고서 이외에도 부적합 공사에 대한 시정 지시라고 해서 용어만 들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보고서 몇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일반적으로 감리가 발주사의 역할을 대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공사가 있고 발주자가 있고 가운데 감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지시, 시정 지시는 검사자가 감리에게 알려줘요. 이런 부분에 좀 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시공사에다가 그걸 알려서 조치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펜, 카, NCR, QDN 이렇게 있는데 QDN이 발행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애초에 품질에 결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웬만해서는 잘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발행이 많이 되는 거는 펜, 카 같은 건 좀 발행이 빈번하고 NCR이나 QDN은 발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QDN이 발행됐다 그러면 수많은 펜과 카, NCR이 발행된 뒤에 QDN이 발행되어야 맞는 거지 갑자기 뜬 것이 QDN이 발행됐다 그러면 감리가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도는 위쪽으로 갈수록 빈도가 높고 심각도는 밑으로 갈수록 심각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펜을 보시게 되면 기술적인 검토가 불필요하고 즉시 시정, 수정 또는 보완이 가능할 때 발행을 하고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계속 진행이 가능한 공정을 말하게 됩니다. 카 같은 경우에는 처린 지연이 되거나 처리 절차를 무시해서 재발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발행을 하게 되고 NCR은 중단시키고 거기에 대한 시정이나 수정 방법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발행을 합니다. 품질결환 보고서는 말 그대로 애초에 품질에 문제가 있다. 이건 이들은 안 된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급한 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고서는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 이게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지만 확인차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